동네놈들 아 왜 급시래? 어? 안 급시래? 아 언니 냄새가 몇 가지 나 그니까 너무 세 아 점점 익숙해주려고 해서 싫어 아 됐다 뭐야 뭐야 아 이거 줄어놨다 아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네요 그래 아 진짜 맛있다 야 뭐야 왜 자고 있어? 아 맛있어 아 많이 먹었다니까 얼마나 먹었는데 대박 식빵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아 이거 잘 먹었어 그냥 질롱으로 달렸어 오늘 무슨 일이야? 뭔 일 있어? 술 잘 안 먹잖아 몰라 그니까 간만에 먹었는데 많이 드실게 너 이거 치운 거 처음 봐 네 그러면 내 거 카드 빼 네 막상 받으러 갈라 그지? 어차피 그냥 가져와 오케이 오늘 섭쇄까지 가는 걸로 하고 여기 되게 좋다 여기 이렇게 잘생겨서 널 좋아해 저요? 네 저요 치의도 재밌네 괜찮아? 널 좀 이 줄모사 이 줄모사 이 줄모사 이 줄모사 아이가 없어 내가 기억 못 할 것 같은데? 야 그럼 얘 내 옆에 앉혀봐 한 번 왜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야 잠시 좀 짧아 봐요 아이고 왜 왜 왜 왜 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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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가 지금 오늘 모의로 그렇게 취한 거 아닙니까? 저요 형이 형이 선배님만 말하는지 나만 말하는지 얘 안 추운 거 아니야? 그냥 그냥 아이고 좀 편하게 재화요 한 번 오셨나? 아 예 잠깐만 재화? 재화야 끝나 어 화났다 진짜 화났다 진짜 화났다 여기 맨날 장난치잖아 장난친 거 재영 선배 진짜 화났다 진짜 화났다 솔직히 말해 동대논도 오늘 뭐 싸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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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차에다가 입혀놓고 깨면은 들자 차에 넣고 문에 잔고 아 알았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어 야 얘 뭐 가져갈 거 없냐 야 얘 좀 선배님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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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이랑 뭐 살이 반쪽같아 아니야 귀여워 어 야 잠깐만 왜 왜 쉬했어 뭐 뭐야 저거 젖었는데 어 잠깐만 어디가 아 아 아 똥이야 어 똥 질렸어 어 똥 샀어 아 아 똥 샀다고 똥이라고 아 야 진짜 냄새나 아 똥을 샀다고 잠깐만 자 조심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고요 한 호و 이야 이거 진짜 Не 네 자 앉혀 잠깐만 앉혀도 큰데 앉혀도 큰데 앉혀도 큰데 안돼 안돼 너희도 있고 대회 좀 보고 너희도 있고 가정 봐줘 차가 저기 있지 제 여자 나 진짜 기회가 난다 저렇게 있으면 똑똑 오는 거 아니야? 네 인생은 안 나는 거 같은데 안 난다고 이게? 비용이다 뭐 하지 마 가만히 있어요 진혜 너 어디 안 본 거 아니야? 요새 몸이? 어머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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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 쓰는 거야? 야 나 똥 쐬 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선배님 미쳤나 봐 선배님 나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우리 회사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선배님 계속 하지 말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닦게 여기 웃어 있잖아 웃었어요? 저기 아까 이걸로 이렇게 했다니까 나 똥쐬 처음 봤어 나 똥쐬 처음 봤어 괜찮아요? 네 잠시만 뭐 어디였어? 근데 이 회사도 안 좋고 저 회사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어 아 진혜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원래 카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나 대신 다시 왜 내가 내가 닦아 줄게 내가 닦아 줄게 내가 닦아 줄게 내가 닦아 줄게 아니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